there anyone else 다시 달리자 이제 왔어? 오우 오우 야아, 몽깡이야? 저걸 몰라? 와인보드 수원 마당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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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이네? 주인공 50이라 이거지? 3인파 짰나보다 이렇게 해서. 크리딩 너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 나... 아... 아... 저기... king, 주인공... 아... 아아... 아아... 아이라... 마인보호 세포도 있으면서 순간이동도 못해? 원래 그 개황신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인보호 세포도 있으면서 순간이동도 못해? 마인보호 세포도 있으면서 기억이 나지? 좋았어 마인보호 세포도 있으면서 순간이동을 한거야? 마인보호 세포도 있으면서 거기까지, 어찌됨late일까? 마인보호 세포도 있으면서 수업을 해요 마인보호 세포도 있으면서 나에게 치는거죠? 마인보호 세포도 있으면서 지속하셨죠? 마인보호 세포도 있으면서 저의 여성에 대한 것 같다 마인보호 세포도 있으면서 Jeg이 싸움에서만 한다는 사실을 할 가능성이 있어 마인보호 세포도 있으면서 너무 이상하고 마인보호 세포도 있으면서 모르겠네 자기야, 넌 realizedetzen. 네. 내가 듣고 있다면, 나도 알 수 있어야 1몰로서 알게 돼. 응. 아까 전общеった 사람은 相shirts으로 여러 종류인 것 같은데. 그니까魔人룸 이상한 능력이고요. 아마... 21 학교의 기업에서 같은 사람의 종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이템을 먹고 그는 죽음이 없어야됩니다. 아이츠가 지쿨의 모든 분들을 눈에 원래 그렇게까지 먹는 거 좋아하지 않지 않나? 마인부도? 오오 사면 에너지파 접 되겠는데 공격이 없었지만 아직도 많은 힘을 지키는 것 같아요 아이츠가 지쿨의 모든 분들을 지켜보는 것 같아요 아이츠가 지쿨의 모든 분들을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그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콤보 마지막에 내리기 전에 에너지파 쓰면 에너지파 맞출 수 있을까? 음 그는 누려서 안될다나? 네 당신의 걱정은 완전 무의미였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리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 아 아 이제 오공 만났어 칠장인데 아 졸려 그렇지 아 아 아 자 빨리 여러분 가야죠 와... 다 돼? 다 되네? 진반이지 빨리 쓸어버려야겠다 잘만 걸리면은 이거 깨고 그냥 바로 갈 수 있다 21호 따위에 관심 없다 빨리 싸이어인으로 끝낸다 싸이어인이 최강이다 간병 오 돼? 저게 돼? 오 괜찮은데? 내 이연가미아미아가 저런 미친 게임을 봤나 야아 저걸 잡는다고? 우와 같은 키가 안되냐? 다음 메게인 기어 나오세요 에너지 못 참아주시고요 에지터야! 에너지파! 도돔파! 야야야 제곱인데? 하지만 파이널 플래시라면 어떨까? 아니 야 제곱이잖아 상당히 제곱이잖아 어디서? 어디서? 제발 제발 보내주세요 한번에 보내주세요 소환하지마 제발 그렇지 셀 먹었으면 재밌었을텐데 황인종 3대 외계인으로 간다 어디서 에너지파 질이야 죽을라고 이리와 오따대고 방어질이야 건방지개 오우야 미쳤네 도돔파! 죽음포니너? 빗댕 그렇지 데미 좋고 플래시 다 먹어 메다플 이리와 닥터 이리와 어메 세상에 미쳤구만 도움! 아 야 그걸 처음 봤니? 아 그건 좀 당당한데 후방 조심! 아 저거 바로 메인 끝난거야? 멈추지 않는 시급과 위협적인 파워 너무 소시간 지났지만 축하하면 볼거 같은데? 길게 자르지 뭐 이건거 오공을 진짜 뭘로 보네? 오공을 진짜 뭘로 보네? 오공을 진짜 뭘로 보네? 나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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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하기 편안하고 시커멓게 바꿨나보다 원래 셀 먹었을 때 저렇게 안 변했잖아 출연서편에서 좀 더욱더 더욱더 아 맞다. 크레딩이랑 10화로 합체 기술 있다 그랬지? 써봐야겠네. 아 맞다. 크레딩이랑 10화로 합체 기술 있다 그랬지? 써봐야겠네. 지금의 오라파스는 죽지 않을까? 크레딩을 죽는 건가? 아 맞다. 크레딩이랑 10화로 합체 기술 있다 그랬지? 써봐야겠네. 크레딩이랑 10화로 합체 기술. 크레딩 메인으로 가야겠다. 써봐야겠네. 크레딩이랑 10화로 합체 기술 크레딩 메인으로 가야겠다. 이쪽이요? 크레딩이랑 10화로 합체 기술이다. 이벤트도 있겠는데. 아 크레딩이 왜 이렇게 레벨 났냐? 하자쯤 다녀오겠습니다. 크레딩이랑 10화로 합체 기술이다. 좋아 가볼까 야 바로 갈 수 있나 아 못 가네 위로에서 가야겠다 그나마 이게 낫겠네 18호로 필살기 쓰면 되려나? 대사도 없어 부부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어우 야 이 씨끈 살짝 웃겼네 끌어치고 올라가서 아 내려 찍지 말고 에너지퍼 될 것 같아 얘도 끌어치고 올라가야겠다 그레이트 죽어 써봐야겠구만 써봐야겠구만 어우 야 잠깐만 같이 맞는거여 같이 맞는거여 같이 맞는거여 크리링 크리링 베지터 엄청 맞았어 어어 야 진짜 크리링이랑 같이 쏘네 한 번 더 아 아 야무치취제 커플샷을? 아 잠깐만 근데 이것도 되나 그럼? 아 이건 혼자 쏘는거지? 병신 에너지퍼 죽어요 얘 좀 그렇지 베지터 찾잖아 체력 야 베지터 쌓이언이니까 5만으로 하자 자아 이리와 이리와 에너지퍼 쓰고 순간이동 발차기 한 다음에 변신 바꿔서 연계 아 바꿔서 연계를 한 상태에서 에너지퍼 쓰면 나가겠구나 어 재밌을거 같은데 그거 가보자 아 그러면은 5반으로 써도 되네 5반으로 쓰고 크리링으로 바꾸면 되겠다 그러..그러고 공중에서 에너지파 연계하고 발차기까지 되겠는데 뒤를 봐야지 5반으로 해야겠다 그럼 아 이거 아니지 잠깐만 아 발로 찬 다음에 연계하고 에너지파 아 파는 안 달지? 아 헷갈려 어우 일단은 투박기하고 아 죽는거 아냐 먼저 얘? 아 많이니까 안 죽겠지 때리고 아아 야 왜왜왜 안됐어 야왜안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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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일단 벽이라서 그랬나? 이렇게 하고 뒤로 하면 되니까 내려봐 중간이동에서 쏘고 크레이딩 불러서 하나 둘 에너지파 오 되네 되는데 그렇게까지 잘 되진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오 저렇게 쏘 에너지파 미쳤네 일어나 빨리빨리 사기 일어나 아 실수 단축이 어렵다 저거 2타 이후에 에너지파까지 하기 전에 납법이 들어온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크레이딩을 살리고 오 야 아 너무 많이 쳤다 안에서 그냥 죽여 에너지파는 먹어 공중 에너지파 평타 이거 재밌긴 하네 대전 상대 레벨 상승은 뭐야 재밌을 것 같은데 대전 상대 소식도 일반적인 겨av에 돌아가며 돌아가며 계속 돌아가며 너는 그 전쟁에 좀 scheint 전쟁을 제작할 수 없는거고 그 전쟁을 제작하니 그전에 그 전쟁을 제작하게 하는거고 세상에서 좀 많이 지는거고 세상에 무지는 줄 아지 하지만 그를 or 1.fm 전쟁은 생 oke 전쟁은 전쟁은 지여 상황은 정신없이 저한테 생각도 있어? 정말?? 괜찮을까요? 그래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치! 오늘 아예 엔딩 보고싶은데? 아직 새로 할 게임도 많고 로스트아크 만듭 찍어서 솔직히 별로 안할 거긴 한데 이제 일단은 새로운 게임 하려면 놓아줘야지 이분을 야 왜 이렇게 됐냐 아 근데 딱히 뭐 크레링이랑 하던 10수랑 하던 데미지 들어가는 거 똑같은데? 부우 부우 넣어볼까? 이거 잡고 오 딜 박히는 거 봐라 야 야 오우 야아 세상에 야 잠깐만 잠깐만 내가 죽겠는데? 크리링 크리딩 원모! 여기 쟤 허접하냐? 유원점! 바뀌기! 그렇지! 아! 크리딩이었지! 애써 파! 한 번 더 파! 야 경험치 많이 준다? 불쌍하네 스스로 인연이 깊은 놈들로 넣어보자 가자! 인조인은 이겨주겠지 뭐 어! 있네 있네 그렇군요 그래 친구 그래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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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저는 도움말이 무슨 어떻게 너 corporal 싫어 아니 아니 그렇다 대사가 별로 그렇게 많진 않다 아 2 대 3 많은데 뭐라고 해야 되나 대사가 좀 다양하게 호환되어 있진 않네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세리랑 인종인간이 한팀을 맺을 일은 없네 그럼 게임에서 스토리에서 야 잠깐만 야야야야 아 입에서 빔 뭐하는 거냐 이제 와 오호 저렇게 맞는구나 도넛 도넛 입고 와요 야 잠깐만 잠깐만 진짜 와니야 야 잠깐만 야 죽겠어 한방에 야 야 너무 많이 난다 마인보는 약간 어렵다 이리 와 야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정면에서 저거 도는건 야 아아 안되겠다 물려서 안되겠다 여기 마지막으로 가야겠다 어 큰일날 뻔했네 야 왜케 아 어 되게 잘됐었는데 이 디에이터 갑자기 안된다 아 맞다 아래하고 한번 더 때려야되지 아 맞다 아래하고 한번 더 때려야되지 그렇지 아 국민콤보 한번도 못넣고 아 그냥 갈까 쭉 몇 명 남았어 세 세 명 아 그냥 깨자 이거까지 까지고 가 몰라 어 야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야 그 아름다운 고무 뭐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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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꼬아요 그렇지 레이저 빔 레이저 빔 태블림 체력이 너무 없다 오청석 대사 없구만 저거 뭐냐고 저 넥칸 있는 거 아 저건 공중에서 안 이어지는구나 사라져 마인부 매물이야 가자가 되라 첩첩첩첩 어 뭐야 오바잖아 오우야